여러분 오늘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진솔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유감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사가 이런 게 낫습니다 감고 헹구면 굵어지고 안 빠진다 믿었던 탈모 샴푸의 배신 식품의약품안정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샴푸를 광고 판매한 사례를 점검해서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탈모 샴푸 식양청은 지난달 4일에 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 판매하는지 등을 살폈다 적발 사료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5인 혼돈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5인 혼돈시키는 광고도 5건 적발됐고 이외에 두피 진피증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적용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분이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 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달구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물건을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당연히 자본주의는 뭔가를 팔아야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상품이든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든 아니면 지적인 재화든 간에 소비자들을 중독시키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지금 맛있게 만들어서 막 파는 겁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약산업하고 의사분들의 이익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약품을 파는 데 도움이 되면 무조건 다 뭐죠 단기적인 부작용이 없으면 다 그걸 파는 겁니다 샴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특정 상품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몸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탈모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탈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탈모를 방지하는 샴푸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죠 여기 닐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오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저도 탈모가 심하긴 한데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탈모 샴푸는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탈모 방지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샴푸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로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두피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감는 것을 한번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샴푸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린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방송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샴푸 안 씁니다 그냥 따뜻한 물로 가지고 두피 마사지하고 머리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수행하는 공병원은 상당히 이렇게 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좀 유익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설로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 공박사님 머리에 숱이 많이 빠지면 샴푸 아예 쓰지 마시고 물로 여러분들 샴푸로 생각해서 그냥 맹물로 따뜻한 맹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를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죠 수십 년 동안 샴푸에 익숙하기 때문에 택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그거 괜찮은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서울대학교 학원과를 나오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 그룹의 회장님이 그 당시의 30대 초반에 이런 젊은 박사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머리에는 머리가 고유하게 내뿜는 그런 인분이라고 합니까 머리카락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샴푸를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가설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샴푸를 끊고 몇 달 정도 뭡니까 물로 여러분들 감아 보니까 머리가 거의 안 빠집니다 안 씁니다 이게 물 샴푸입니다 물 샴푸 물로 쓴 겁니다 샴푸 여러분들 전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다 뭘 팔아야 됩니다 린스도 칠해야 되고 샴푸도 칠해야 되고 트리트먼트도 칠해야 되고 예방적 조치는 거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병 생기면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지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약 산업이 다 관련되어 있고 의사분들이 이해가 갈려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모처럼 탈모 샴푸 유감이란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하게 이런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을 걱정할 연배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머리카락을 좀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러면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 깨끗하게 안은 잘 이렇게 이쪽을 가지고 비비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모건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검정 열린 자세 여러분 사이로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 저는 딱 접근하는 것이 이런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런 거는 뭡니까 그거는 고정관념에 잡힌 사람이죠 이런 세상에 이런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부정선거가 있을까? 가설검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 진짜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정양희님 저도 몇십년간 아침저녁 샤워하면서 물로만 씻습니다 바디샴푸 비누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하생님은 돈이 신인 사이는 사람을 속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가족들한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철님처럼 모든 세상사를 가설검정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면 모건도 건강해지만 가렵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인 거죠 오늘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들으면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해보는 과정에서 가설검정으로 여기게 되면 전혀 가렵지도 않고 모건도 텅텅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발이 거의 안 빠집니다 오늘 하나로는 큰 복 받으신 겁니다 김경수님이 따뜻한 물을 샤워하면서 빗으로 골고루 빗으면서 5분 정도 씻습니다 머리 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신체가 자연치료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방송하면서 또 이제 제가 실험해 가지고 성공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사회 정의도 구현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 나그네는 빠지는 머리를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안 빠진다니까요 샴푸를 안 쓰면은 샴푸를 안 쓰면은 거의 머리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많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머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다 하죠 예